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 그 꼬마 여자애가 분명히 괴물이 마을로 향했다고 했는데 어 그런거치고는 너무 말이 조용한걸 음...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이 뭐야 어이 마을 사람들이 안되겠다 일단 변신하자 파워레인저 레드 변신 어이 마을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다 쓰러져있잖아 어이 괜찮으세요 어이 이게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어이 저기 괴물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어이 물어봐야겠다 여기 무슨일이세요 피물이 마을사람들을 해치고있어요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 오지마 빨리 잡아 이거 잡아 괴물아 괴물아 멈춰라 에이 이 자식 마을 사람들이 괴롭힌 그 괴물 녀석이냐 어 이 사악한 녀석 마을 사람들이 괴롭히다니 안되겠다 어린아 로버트 모드로 변신해야겠어 파워레인저 레드 로버트 모드로 변신한다 변신 오오오오오 티라노사우루스 이 녀석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다니 간다 덤벼라 괴물 녀석아 이 녀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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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강하잖아! 이 녀석! 간다아아아아아! 물어뜯기! 이 자식 어디갔어? 어우! 어! 어이! 어이! 나한테 안되겠는데! 아 일단 도망쳐야겠다! 아아아아아! 안되겠다!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아이! 안돼 안돼! 아! 아 이봐 레드! 아니! 불로! 아 이봐 레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저 괴물 녀석이 마을 사람들이 해치고! 어! 내가 로봇을 변신으로 했는데도 어! 너무 강한 녀석이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이게 소문의 그 괴물인가! 그래 그래! 그 분 녀석!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나 변신한다 괴물! 변신할때 건드는거 아니랬다 그치? 어! 변신할때 걔도 안건든다 했다! 빨리 변신해! 빨리! 변신한다! 불로 빨리 변신해!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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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변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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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할때 건드리는게 어딨어요? 저기야 자! 그런게 어딨습니까? 저기야 괴물님! 다시 생각해봅시다! 아니 변신할때 건드리는게 어딨어요? 아 빨리 변신해! 빨리! 아 그래! 변신한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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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너로 커플 쏘! 다 들이받아 버려! 커플 쏘! 아! 라이너로 커플 쏘! 다 들이받아 버려! 빠아아아아아아아! 아! 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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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다니!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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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플 쏘!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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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더 퍼뿔 속 허원의 이좀! 옐로우 칭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옐로우~~ 얘들아 괜찮니? 내가 왔어 옐로우 도와줘 도와줘 저 나쁜 악당 녀석 우리 동료들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나도 변신할게 옐로우 허원의 허원의 이좀! 옐로우 변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야 이거 고양이 아니야? 아잇 야 고양이냐? 야 그런걸로 되겠어? 옐로우 어 나 강력하다고 믿어! 날 믿어! 녀석 간다! 너 안 믿는다! 이녀석 별거 아니었잖아! 어 뭐야! 다시 일어나서! 옐로우 뭐하는 거야 지금! 괴물 녀석 보기보다 정말 강한 녀석이잖아! 안 되겠어 블루 옐로우! 우리 세 명이서 공격을 하면은 이번엔 할만할 거야! 자 공격하러 가자고! 자아! 라이노 라이노 라이노! 라이노 라이노!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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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 어! 아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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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럴수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 어! 아 우리 이대로 저버리는 놈다! 아! 아! 하아아아아아! 호우! 아니!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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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빨리 도와줘! 우리가 지금! 정신을 잃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핑크! 내가 도와줄게! 왜 우기! 나도 타이밍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니 그러면 나도 변신해야지! 변신! 호우! 호우! 뭐야! 핑크 빨리 전선을 공격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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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 하! 하! 야! 壓아! 핑크 정신 차려! 아아! 아아, 이럴수가... 아아... 핑크마저 당하다니... 아잇! 아잇... 이거 어찌부좋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친구들! 헐!! 으허허허허 자들.. 역시 내가 아니면 안되는건가? 파워레인지어 블랙!!! 자! 다들 나만 믿도록 하도록!! 체! 아아... 자 간다! 허워레인지 블랙 변신 코끼리잖아 코끼리 들이받기 샷 친구들 지금이야 다들 변신해서 몰아붙이도록 하자고 알았어 레드 변신이야 옐로우 변신 자 가자 우리가 5대1로 5대1로 싸우면 이기만 해 여깄다 이 녀석 고개 내 공격해 부틀렀다 우리 나갔어 괴물에 쓰러뜨렸어? 드디어 괴물 녀석이 쓰러졌구만 코끼리 코끼리 라이너 죽었어 이 파울 엔진 오늘도 지구를 지켰구만 어? 히어로 다운 일을 했어 젠진이야 코끼리 코끼리 으흐흐흫 하하하하하 아니 뭐야 어? 어? 괴물 들이까 들리는데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어디야? 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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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거대해졌어 어? 어? 코뿔 코뿔 하하하하 저건 우리가 이길 수 없겠는걸? 이거 어쩌면 좋지? 방법은 하나뿐이야 레드 왜 그렇지? 그거 하자 그거 그래 그래 우리도 우리도 합체하는거야 어때? 그래 그래 이제 뭉쳐봐 자 우리도 합체하는거야! 좋았어 우리도 변신했다고 오른쪽 다리 불로 어떤가 지금? 상태도 어떤가? 아주 내 몸에 피가 끓어오르는거 빨리 달리고 싶어 좋았어 그 옐로우 어때 지금 어때? 빨리 녀석을 무찌르자고 난 괜찮아 블랙 너네 이따가 병원 앞에서 주먹을 날리는거야 알았지? 원펀치 쓰리감리 핑크 핑크 너는 앞에 있는 적의 눈을 봐줘 뭘 하는지 파악을 하는거야 알겠지? 나 지금 포로라이 시간이라서 싸울 그거 없는데 아니야 자 간다 이제 앞으로 가서 공격을 하는거야 자아 으아악 으아악 괴물을 쓰러뜨렸군 오늘도 가죽 레인저가 세상을 지켰다 으아악 후 후 자아 하 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레드 고생했어 많으셨어요 핑크, 옐로우, 그리고 블루, 그리고 블랙 정말 고생이 많았네 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전투가 끝났다고 어... 뭐라고 하지? 긴장을 풀어선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선발할게요 선발 액션! 긴장을 풀어선 안 돼 음... 이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자고 알겠지? 음... 맞습니다 알겠네 나도 다시 엄마 가지고 해야겠어 바로 본부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 연기하는 거야 알겠지? 좋습니다 좋았어 자 연기 시작이야 아 요리야 나 두께인 인형 다 풀어줬어 우리 이제는 괴로워 아 두께인 인형 안 된다니까 우리 때 정말 귀엽다니까 아 여보 배고프다 밥 해줘 밥 해줘 밥은 삼촌이 해주기로 했어요 오늘 내가 언제 해준다고 했어요 배고파 배고파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아니 이럴수가 아니 치킨 오슈기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이거 그렇다는 건 그렇다는 건 가족 레인저가 다시 출동해야다는 건가 출동합시다 출동하자 출동 가자 출동 출동 가족 레인저 출동이야 출동 burst의 계속 ㅋㅋ 방ation 틀 inadequ 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